오 야 신기하다 이거 여기선 공격이 안되겠지? 일단 말 걸어봅시다 형 또 수리건 기술 가르쳐줘 나 빨리 강해져서 형과 함께 임무에 나서고 싶어 어 공부해 음 공부해 공부해 일단 애기들인가? 사람들이 뭐 다 나루토를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아저씨 아직까지 뭐 큰 건 없는데? 라면 먹으러 가면 되나? 어 여기 바닥에 뭐 있다 식량을 주었습니다 바닥에서 돈을 돈을 나뭇잎말 좋군 라면 가게 가볼까요? 라면 가게 어라 내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지? 여기 아니군 그러니까 에로에로 변신술 여기서 안되나? 그거 되면 좋겠는데 어 마을이 되게 평화로운데 일단 마을을 복구하고 있어요 복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안으로 새집을 곳곳에 설쳐라 이게 명령인가 본데? 열심히 마을 복구에 힘쓰고 있는 지금 좀 더 새집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게다가 마을이 워낙 넓어서 오늘 중으로 끝낼 수 있을지 뭐 집을 하루만에 짓는다고? 흠 하나정도는 내가 설치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집을 그냥 뭐 텐트도 아니고 라면은? 라면 먹으러 가기 전에 집부터 짓고 가 집부터 짓고 가야겠네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흠 일단 라면 못 먹겠네 그러면은 카카시씨는 나뭇잎마을 정문 쪽에 새집을 설치해주세요 부품은 항아리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뭔가 임무가 생겼는데 집 설치로 갑시다 그러면 우선 항아리에서 부품을 꺼내고 그 뒤 나뭇잎마을 정문에 가면 되겠군 가죠 일단 항아리를 부품을 얻었고 야 이런게 있구나 약간 알피지 같은 것도 있네요 자 이제 정문으로 갑시다 요거는 이제 3입니다 3 풀버스트에요 풀버스트 저기 아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저쪽이겠지 여기다가 집을 설치한다고? 누가와도 대로변인데? 아 이거 세이브 포인트를 설치한거구나 아 난 또 진짜 큰 집을 설치한다고 이게 세이브 포인트네요 아이 새집 설치 새집 설치 좋아요 새집이였어 새집 새집이 세이브 포인트라서 자 일단 라면 먹으러 갑시다 라면 라면 갑자기 이거 보니까 나도 라면 먹고 싶은데 일랑라면으로 가보자 여기다 세이브하고 갑시다 따라라 부품 좋다 뭔가 평온한데? 새로 오신 분들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일랑라면으로 갑시다 일랑라면 라면 저는 신라면 블랙 좋아해요 신라면 블랙 어 도구점인데? 이야기한다 병량환? 병량환이 뭐예요 여러분들? 병량환이 뭐지? 뭐지? 애교 부리는 건가? 아니 그 병량환을 그 병량환을 응 뭐하는거야? 도구점 주인이 공경에 처했다 아 의뢰를 받아야 돼 아 병량안을 뭔가 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나본데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 와 착한아이네요 요즘 닌자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봐도 무시하던데 그래? 나뭇잎말 닌자들 쓰레기구만 아 아무튼 알려달라고 내가 이상한 소리를 낸 이유는 우리 가게 상품들 때문이에요 전에 마을이 파괴됐을 때 내 가게 상품도 모두 파괴돼서 물건이 아 여기서 이제 팔 물건이 없대요 지금 근데 이거 서브 퀘스트 같은데 진짜로 메인 퀘스트만 해도 되지 않나 이건 심부름인데 지금 아니 이미 이미 해야 되나 아 일단 받았어 지금 그냥 취소할 수 있나 이거 한번 취소해봅시다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저기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 밝아졌어 어 안되네 이거 받고 그냥 본 스토리 하죠 뭐 퀘스트 뭐 저거 안해주면 그만이지 뭐 일단은 본 퀘스트를 찾으러 가볼까 라면집으로 가야되는데 일단 대체 라면집이 어디있는거지 나뭇임말이 생각보다 되게 넓구나 야 여기 근데 오 저기있다 저깄다 여러분들 저기 보입니까 저거 벽에 그 호카기 얼굴이 있는 것도 있네요 저기 오 저게 있군 오 라면집이다 오늘은 몇그릇이나 먹어볼까나 야 또 왕의 집 먹기전에 어 아 얘다 키바다 키바 어? 왜? 츠나데 왜? 해임당했대 단조? 단조가 왜 갑자기 해임되고 혹하게 해야돼? 단조가 개잖아요 팔에 사료나 엄청 박으네 왜 왜 얘가 혹하게 되는거지? 아아 페인이랑 싸우고 이제 츠나데가 못일어나서 아 그리고 단조가 사스케 말살을 허가했대요 그쵸 이제 사스케가 아카츽에 들어간거죠 라이카게가 또 한성격하잖아 그지? 사스케가 사쿠라가 단조만 하러간대 너가 고칠수있는게 아냐 이 짐프라야 라이카게의 레이리어트 그거 엄청 시원하잖아 크로스라인 그쵸? 아 근데 단조를 누가 뽑아준거지? 인성이 안좋은게 아 역시 카카시가 냉정하죠 좋아 일단 라면부터 먹자 일단 라면부터 먹자 약간 카카시는 단조가 움직일걸 미리 예상했나본데? 아 영주가 뽑아준거라고? 아 영주가 뽑아준거라고? 단조네요 얘가 원래 안부에 있던 애가? 반말해보네요 얘 네 일단은 오카게 회담을 하러 가는 아 그거네 오카게 회담 라면을 못먹었어 거지같은 라면을 못먹었어 라면을 먹어야겠어 일단 단조를 만나러 가는건가 나루토가 가는거야? 단조 만나러? 야 호카게 회담을 위해 단조랑 만나보자 일단가봅시다 저 아래 초록색은 뭐지? 세이브 포인트 귀가 파는 립스 백량을 주웠다 생각보다 마을에 돈이 많이 떨어져있네 여기 초록색은 뭐지?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구나 이거 세이브 아이 뭐야 이게 세이브 그래도 뭐 맵이 그렇게 넓진 않아가지고 뭐 길 찾는게 어려운건 없네요 따라라 근데 단조랑 사스캐랑은 직접적인 무슨 관계는 없잖아 아 이거 설계도를 아까 그 도구점한테 갖다주는건가 본데 그렇구만 어 초자 아저씨도 있네요 저기 어쨌든 난 단조한테 가야되니까 어 라면 먹고가자 라면부터 먹자 그토록 원하던 라면 어 알바누나가 좀 이쁜데 이 아저씨 진짜 똑같이 나오네요 일단 먹고가자 자 일랑라면에서는 체력을 전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동해가는 동료의 체력도 전부 회복됩니다 라면이 역시 MSG가 또 먹자 야 500원이야 개 비싼데 하지만 나 돈이 많지 라면을 먹겠습니까 네 먹어 먹어 아 뭐야 먹는 장면 안나오네 아이야 나 먹방 나오는줄 알았더니 아 먹는 장면은 안나오네요 이거 에이 아쉽군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위로가면은 단조가 있겠지 야 이거 나뭇잎말 되게 크다 맵도 되게 크게 만들어놨네 따라라 요거지 야마토 애가 이제 나루토 안에 군미가 폭주할 때 약간 제어해주는 애죠 카카시가 이미 예상을 하고 나루토를 감시하라고 했나보는데 카카시가 이미 예상을 하고 나루토를 감시하라고 했나보는데 카카시가 이미 야마토가 게임이 되나 나루토인데 나루토 이때 페인도 이겼는데 야마토가 게임이 되려나 뭐 한번 가보죠 일단 뚫어야겠습니다 나루토네 야마토 나루토네 야마토 얘가 목둔 사용자죠 목둔 사용자 오 쟤 팀도 있네 잠깐만 일단 가볍게 끝내봅시다 붙이자 나 생각 이게 5위죠 5위 나 생각 이 오와 아아 이거 일어날거 노린건데 대용너서나 거의 다 죽었죠 마지막은 풍선수리검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나선수리검 가자 아 이거 근접공격이야? 아니 근접공격 왜 안던져 아 던져야지 왜 안던져 아 뭐야 던지는거 아니였어 아니 근접공격이네 자 어쨌든 뭐 가볍게 이겼습니다 단조한테 가면 되겠네요 나 완벽하게 이긴거 같은데 왜 C랭크지 아 선임모드만 된다구요 나르트미스톰3입니다 일단 단조한테 가겠군요 따라라라 이거 애니보는 느낌으로 하려고 이제 구매를 한거에요 여러분들 뭐 게임 위주라기보다는 게임도 중요하지만 아마 닌자 대전같은거 가면은 재밌겠지 일단 3 반응이 좋으면 4도 할 예정이예요 야 지금 나르토는 카카시가와도 못막지 아 PC게임 맞아요 스팀게임 영상 그래서 단조가 이제 오카게 회담 참여하려고 이제 나갔죠 여기서 이제 사르토 아 사르토가 아니라 그 사스케 사스케 사스케가 이제 저거 팔미 뺏으려고 싸운거죠 메이었나 메 사스케 집단이 킬러비죠 킬러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俺は来陰に会いに行く。その人を殺してもらえるよう説得する。 おいおい。急に何を言い出すんだ君は。ごかげが集おうとしている今。どの里も過激な任務や行動は自粛するのが決まりだよ。 暁を操ってんの。面をした男だって。四代目が教えてくれた。 おいおいとが戦って、キュービの力が暴走した時、俺の中で四代目と会ったんだ。 その時に、面の男が黒幕だって言ってた。 16年前のキュービ事件もそいつがやったって。 とんでもなく強くて、四代目も手が出せなかったって。 前の戦いで、ナルトがキュービ化したことを聞いていた。 どうやってそれを沈めたのか気になっていたが、 やはり四代目、ミナト先生が絡んでいた。 あ、カカシ先生がミナト인가? 先生がナルトを救ってくれたんですね。 面の男は、暁を操ってる。 サスケも無しだ。 あいつは面の男に利用されてるだけなんだ。 だから俺は、内陰に会って本当のことを伝えたいんだってばよ。 先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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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時に、私の人がいっぱい聞いたことがある。 黒幕の事件の事件を。 その可能性の話を。 正直、聞いた当時は半信半疑だったが。 実際に黒幕と戦った四代目の話に、 嘘はないだろう。 キュービを操る力。 아 빨리 마다라보고 싶다. 마다라가 진짜 간지인데 마다라 엄청 세잖아요 그 명장면 있죠 닌자대전에서 1대10만의 명장면 마간지지 마간지 뭐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게임 말고 약간 애니보는 느낌으로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되게 잘 연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막도 일부러 그래서 한글한거거든요 지금 일단 라이카게한테 가라고 카카시가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야 자기 선생님한테 4대가 뭐야 이 싸가지보소 이거 가이가 진짜 약간 가시긴하지 채술에 그 엄청난 매네요 매 이게 사스케 집단이죠 주고랑 스이게츠 카린 사스케 이렇게 4명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성우들이 하나봐 목소리가 똑같애 누굴 기다리고 있나봐 사스케 사스케다 오오 사스케 원래 애니에서는 사스케가 오오카게 회담에 쳐들어가죠 우치아 와다라 그쵸 단조가 이제 이타치 약간 죽은거에 일조를 했죠 사스케 사스케가 이제 단조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풉게 되는거지 사스케가 이제 단조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풉게 되는거지 아 얘도 오랜만에 본다 재치 얘도 막 흰제츠, 검은제츠 막 이렇게 두개있죠 마다라 아닌거 알고있어요 근데 이때는 애니메이션에서 마다라라고 나왔죠 다 아는데 그렇게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아 제츠 기다리고 있던거구나 쟤가 더 추워오고 있는데 얘 카린도 우주마키 아닌가 오오 사스케 목소리 약간 중이 같지만 목소리가 좀 멋있죠 사스케 목소리 자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지금 폭하게 저택으로 가라 라이카게와 만나보자 갑시다 일단 세이브 한번 해주고 좋아요 회담장소로 갑시다 야 근데 배경도 잘해놨다 오 배경 되게 이쁘게 해놨는데 일단 나루토가 사스케를 용서해달라고 설득하러 가는거죠 지금 라이카게다 아 오오 레슬링 선수 쪽 크로스라인에 그 그 이 말이 안되지 자기 동생을 데려가는데 지금 킬러비가 납치되지 않았어요? 사스케 때문에 사스케 때문에 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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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케 도전이 사무없 도전이 이건 라이카게의 말도 일리가 있지 논리왕? 그쵸 논리왕 이건 왜 이렇게 나쁜 논리왕 또 왜 이렇게 나쁜 논리왕 너는 내게 넌 뭐지 이렇게 중요할 것이다 그거덕이 중요할 것이다 네가 정말 좀 아쉬운 놀아야 내게 해도 하지만 삼케가 나쁘지 않음 당신과 다행히 이 세상을 지지 못하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할 것이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무단한 존재 이 사우마가 사우마야? 어 사우마 본데? 야 근데 라이카게가 그 페인보다 약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루토가 더 세지 않나? 페인보다 쎕니까? 라이카게가? 더 약할 것 같은데 일단 가볍게 잡아봅시다 저번 점수에서 이분 체력이 회복이 안되는구나 일단 딜을 잡아서 최대한 데미지 없이 잡는걸로 아 안 들어왔구나 기상호사가 안되네 좋아 갑시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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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강! 야 라이카게가 뭐 그렇게 막 쎈것 같잖아 나 원래 호카기가 원래는 호카기가 더 쎄야되는데 약간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털리잖아 애니에서 누구한테든 나 쎈간 좋아 간단하군 나 쎈간 간단하군 나 쎈간 조명 일단 수리공으로 견제를 야 야 이거 약간 진짜 연구는 좀 닌자전투 같지 않습니까? 가볍게 이겼죠? 예아맨 하이 뭐.. 라이카게 별거 없네요 뭐.. 제가 구르마를 지배해야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라이카게다 쯔시키